이렇게 뉴욕 현재 나가 있는 김주영 기자를 통해 대략적인 디자인과 스펙을 들어봤는데요. 산업부의 박지은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상으로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홈버튼이 사라졌다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의 홈버튼을 터치 방식으로 바꾸고 베젤을 최소화한 것을 통틀어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일컫기로 했는데요. 또 예전 S6나 S7과 달리 그 엣지 모델을 따로 내놓지 않고 S8과 S1 플러스 모두에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도 포인트입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좌우 베젤을 최소화한 겁니다. 이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스베라는 또 새로운 시스템이 공개되었죠? 네. 음성인식 기능은 전작에도 탑재됐고요.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 찾아줘, 문자 보내줘 정도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스비는 검색도 해주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빅스비를 지능형 인터페이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용을 할수록 빅스비가 딥러닝을 통해서 사용자에 알맞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어제 연백행사에서는 우버 앱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아침 출근을 위해서 택시를 자주 타는 사용자라면 아침에 알아서 빅스비가 관련 앱을 통해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택시를 불러주는 기능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어도 디자인과 성능에서 많이 진일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외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외신에서는 갤럭시 S8이 게임 체인저, 즉 시장,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상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을 능가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갤럭시 S8은 삼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폰 킬러라고 평가했고요. IT 전문 매체 톰슨 가이든은 삼성 갤럭시 S8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핸드폰 가운데 가장 섹시하고 가장 똑똑한 핸드폰 중 하나라며 왕의 기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디절뿐만 아니라 빅스비에 대한 평가도 많았었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빅스비가 갤럭시 S8을 전화기 그 이상으로 만들어준다며 애플의 시리나 아마존의 알렉사와 달리 핸드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사물 인터넷으로 묶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관이라든가 기능 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화되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양의 스마트폰이다라는 소식들도 더 내집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는 가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예상되는 가격을 나오고 있는데요. 갤럭시 S8 64기가 모델 기준으로 93만 5000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델이나 저장 공간에 따라 그 가격은 조금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런데 스펙에 비해서 많이 비싼 편은 아니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일단 중론입니다. 예약 판매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고요. 실제 판매는 21일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하고 27일 유럽까지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